그 내내 헬스케어 섹터는 전반적으로 다운입니다만 세 회사 일라이 릴리하고 멀리나 헬스 인슈언스 컴패니죠 그 다음에 의약 도매상 카디노 헬스 정도는 굉장히 뛰고 있어요 S&P 500는 올라가 있지만 헬스케어 쪽은 마이너스 4%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ETF XLV는 조금 50대의 무빙에버리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라이 릴리가 year-end가 62% 정도 뛰었고요 거의 지금 한 600번에 도달하고 있고요 S&P 500가 많이 뛰지만 헬스케어 중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좀 스플릿할 때가 되는데 아직 한 번밖에 안 했어요 97년 정도에 가격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상당히 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운된 것은 온라인, 모더나, 일루미나 정도가 있는데요 그 말은 다시 또 이 회사들이 내년쯤에 잘